2022년 11월 6일 주일 내당교회 소식입니다. 내당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윤덕준 김원규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다음주 축제가 있는 예배는 선교회 날로 모입니다. 한국어완화교사영성수련회가 11월 11일 금요일에서 12일 토요일까지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일 오후 4시입니다. 내당 시온산학회가 11월 12일 토요일 경남 화동 지리산 신선대으로 갑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NDTV 도전 미션5 내당 메디컬 궁금해요 영상이 내당교회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시청 및 댓글 달기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구 극동방송 제12회 여성금식기도회가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구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참석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당교회 주간뉴스를 마칩니다.